네,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, 김야몬입니다. 오늘의 병맛 게임은 바로 이 집게사장의 햄버거 비법이 뺏겼습니다. 그 플랑크톤이 항상 햄버거 비법을 뺏으려고 별 행동을 다 했었죠. 그 플랑크톤에게 게살 버거 비법을 뺏겨 그 플랑크톤은 저기 보이는 저 큰 공장 보이죠? 저거를 세웠다고 해요. 그지같은 플랑크톤. 이거 스펀지밥이랑 그... 뚱인가? 누구였지? 콩뚱이었나? 걔네들 다 어딨는 거야? 아니요, 뚱인데요. 스펀지밥! 뚱아! 여긴 뭐야? 어이? 오!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먹었어요? 이게 뭐지? 경찰 아저씨! 저, 저 이상한 놈이 저 플랑크톤이 제 게살... 경찰에 신고... 신고를 했는데... 아니, 뭐야? 약간 느낌이 GTA 같은데? 와, 저거 봐! 저 게살 버거 내 거 불법 팔아가지고 저렇게 찍은 거 아니야! 너무 화나는데? 어, 스펀지밥! 스펀지밥! 우리의 게살 버거가 어떻게 된 건가, 스펀지밥! 말해보게! 뭐야, 얘 몸이 썩었어! 좋아, 좋아! 스펀지밥! 좀만 기다리게! 우리 가게엔 스펀지밥이 필요해! 아, 넌 뭔데? 아, 얘 플랑크톤 부하인가 봐! 저 모자 써가지고 플랑크톤이 과학 같은 거 잘하잖아요, 기술 같은 거! 그걸로 뭐 세뇌했나 본데? 어우, 나... 짜증나게 하네! 아, 나 피가 별로 없는데? 아니, 쟤네 왜 이렇게 쎄? 아니, 경찰 아저씨는 왜 내 편이 아니에요! 이씨! 자, 사라져! 좋아, 스펀지밥! 우리 이럴 시간이 없네! 플랑크톤에게 복수해야 돼! 우리의 게살 버거를! 우리의 햄버거 비법을! 가져가서 그 드러운 놈한테! 복수해야 될 거야, 빨리! 해볼게! 그래, 그래, 고맙다는 말! 집어, 잠깐만! 쟤는 왜 저래? 뚱이 어디 있는 거야, 얘? 아, 설마! 여기 있나? 집게리야! 헉! 징징아! 열어줘, 징징아! 나야! 어, 다람이다! 뭐야, 다람이한테 가보라는 건가? 어, 다람이 여깄다! 다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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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람아! 다람아, 다람아, 다람아! 어... 그러니까, 어쨌든! 플랑크톤을 죽여버리래요, 다람이가! 다람이 아주 화끈한 녀석이구만! 플랑크톤을 죽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! 근데 내가 플랑크톤을 죽일 수 있을까? 야, 앞에 부하가 너무 많은데? 돌아가야겠다! 어, 뭐야! 근데 이런 기능이? 아, 이게! 출 같은 거네! 10번! 좋아, 이게 있다면 난 무서운 게 없다! 어우, 얘네 부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! 아,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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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! 런, 런! 어, 이 열쇠 모임! 이 열쇠 내가 가져도 될까? 빨리 나갈게! 금방 나가면, 금방 나가면! 때리지 마, 그만! 휴,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열쇠 먹었어요? 아, 미스터 크랩스! 뭐야, 얘는! 좋아, 싸우는 거야! 잠깐만, 얘 너무 센데? 너무 세 보이는 거 아니야? 플레이 코인토스? 어? 뭔 코인? 게임이 꺼졌... 어? 코인이 없으면 나 죽은 거야? 여기 마을 주민을 다 죽이는 거야? 여기 마을 주민을 다 죽이는 거야 그러면 그 누구도 저 개살버그를 먹지 않겠지 플랑코톤이 만든 가질 수 없다면 모두 부숴버리겠어! 이 마을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나밖에 없군 뚱이를 먼저 찾아봐야겠다 이게 이벤트를 딱 진행하면은 코인을 얻을 수 있는 거 같은데?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! 뚱아, 여기서 뭐해! 뚱아, 너 몰꼬리 왜 그래? 아, 말 걸기 싫어! 4명의 사람을 죽이라는 거지? 얘를 왜 죽여야 되는 거야? 이 더러운 놈! 자, 2마리 3마리 다 잡았어! 뚱아 나왔어! 맘에 들어, 맘에 들어? 아, 뚱이를 안 만나고 그냥 진행했구나 자, 열쇠 먹고 열쇠를 먹은 상태에서 코인을 얻긴 해야 되는데 코인이 어딨지? 일단 여기를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코인이 없기 때문에 다시 나가야 돼 코인을 얻으러 얻어 잠깐만 나가는 길이 없는데? 아, 코인이 없는데? 어디 숨겨져 있나, 코인이? 나가는 길이 없거든요? 아, 죽일 거 같은데? 코인? 아, 나이스! 내가 죽였다! 죽이는 걸 모르고 배속으로 죽였어 뭐지? 아, 술 먹으면 배속 돼가지고 어쨌든 두 배 더 고통스러웠겠지 왔어, 스포지밥! 내가 블랑크토를 죽였다고! 가자, 자랑하자 굉장히 칭찬받고 싶어 가면 칭찬해 주겠지? 뻔드받? 내가 죽였어! 왜 관심이 없지? 진진아! 내가 죽였다고! 진진아? 다람이만큼은 난 이해해 주겠지? 다람이한테 가자 다람아! 죽였어! 아니, 설마 이 게임 엔딩 없음? 이게 끝임? 나 진짜 엔딩 벌라고 지금 여기 있는 주민 다 죽였는데 아니, 세상에 스포지 여러분들 이 마을의 평화는 제가 지켰습니다 아닌가? 진짜 엔딩 벌렛고 싶어 나도 안전하게 다행히 택시